안녕하세요 오늘은 넷째 날이에요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레스토랑이래요 네 오늘 짝꿍이는 바로 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내 짝꿍아 오늘 드디어 사선이랑 짝꿍 됐어요 아주 다연이가 저랑 짝꿍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 코피 날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 지어내지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말 지어냈어요 그러니까 코피 내봐요 다연이의 에너지는 난가 봐 아 이런 세상 역시 사이다죠 역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추워 여기 햇빛이 햇빛까지 나오면 진짜 눈부셔요 진짜 거기서 챙겨왔죠 선글라스 나도 선글라스 나도 어? 두이도 있어요? 으흠 맛있어 내 입으로 좋네요 FC 또 실력 됐죠 경치가 또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 못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 뭔지 알아요 전 눈지 빨라요 Allez 어! 오お ouv paradise 짜자잔! 카메라를 담겨요? 하이 디! 카메라를 담겨요? 이거 같이 담겨줄까요? 다연이의 인센션 그리고 콧대 그리고 눈썹 다연이 이쁨!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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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뿜뿜! 그래서 나는 언제로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 뿜뿜! 무슨 계절을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 뿜뿜! 나 열자마자 저면에서 풍경 보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눈으로 3D 그림 보는 느낌 같아 멜란다에서 만나서 봤는데 파라그라이더 있었잖아 이거 뛰는 거 어 나는 진짜 해보고 싶다 나도 파라그라이더 그냥 이런 거 어 아 National and National and National and National Ands 아침에 두 명 이렇게 주문보고 있었어 아, 진짜? 아 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히히힛 밴이 아침부터 강아지도 보고 좋은 아침이네? 아 하는데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안 무서워요? 네. 너 무서워요, 다현이? 올라오려면 두 번 타야 되고 내려가려면 또 두 번 타야 돼요. 지금 저희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 풍경 너무 예쁘죠, 여러분? 풍경? 그렇죠, 풍경. 경치. 경치. 스위스의? 경철. 너무 아쉽지? 야! 오늘 체력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주머니에 넣고 넣고 싶어, 쟤. 옷 좀 좋아. 옷 좀 좋아? 너랑 같이 있는데? 옷 좀 좋아, 얘? 옷 좀 좋아. 진짜 옷 좀 좋아요, 진짜. 옷 좀 좋아. 유세윤이랑 가면 완전 해야 되잖아. 뭘 해? 가라, 올라와. 아 무서워. 모모님, 모모님 예수 다 해. 너 이제 망했어. 아니, 채영이도 안 무서워. 채영이도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몸을 더 망한 거지. 모모님 예수 다 해. 너 이리 망했어. 아니야 내가 말릴 거야 나 이제 호텔 갈 거야 나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호텔 갈 거야 제가 지금 잠이 낀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응 안 되는 척 나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날까 봐 아이고 연기돌 연기돌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coeur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활롤롤롤롤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있는 늑떼들 이라 인사를 해보았요 안녕 unity 오늘의 고용! 아니죠! 카드 챙겼어? 응!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벌써 3일째예요. 가서 바로 밥 먹는데 우리? 진짜요? 우리 3일째? 여러분! 다연이가 저희 3일째래요. 우와! 너무 부끄러워! 이제 가서 점심 먹는데 아, 부끄러워! 공공지 빵? 공공지 빵! 공공지 빵! 으악! 공공지 촬영 장소였던 레슨이 안으로 들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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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해. 아, 너무해. 아, 너무해. 여기 앉아. 오늘도 또! 많네요. 많네요. 만약에 나만 못 가면 어떡해. 아악! 아, 너무해. 이거 리얼이잖아! 일단 도전해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정말해. 왔다! 갑니다 갑니다. 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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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올라간 데여? 대박이다 오지러워 으아아아 우리가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해 이쪽이! 이쪽이! 왼쪽이 움직이겠다! 왼쪽이 움직여요 진짜 아 이게 거리가 너무 길어 와! 너무 흔들어져 재미있겠다! 말도 잘 안 나와요 비행기 통과 우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마트 있지 않나? 있는 것 같아 이 냄새를 봐서는 식당이 있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쪽인 것 같아 아 있네 식당이 야 저기 어떻게 저거 빨리 내려가? 야 이 얘기는 어떻게 야 나 저것도 하고 싶었어 솔직히 왜? 나와 함께 라면! 라면 먹으면서면 너 탈 수 있지 솔직히 아 근데 지금 너 라면 먹고 싶긴 하다 아 그치? 우와 우리 혹시 저거 타는 거 아니지? 저 케이블카 아니 이거야 저 케이블카가 이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 맛있다 맛있다 이게 중독성 있어 맛있다 이게 중독성 있어 맛있다 이게 중독성 있어 진짜 위험한가봐요 이거 잡고 있는 게 더 위험했어요 대단하러 가야겠는데 대단하러 가야겠는데 얘밖에 안 보여 와 여러분 진짜 이쁘다 대박 미쳤어 나 아니에요 사망님 지금 저희는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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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같습니다 첫째 호름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망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아 이거 봐요 와 와 김의 저어름까지는 양 보여요? 응 진짜 이쁘다 우와 여러분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짠 멤버들이 인터넷에 찾을 수 있을 거에요 아 아 아 막 await 눈치 여기 저어 좋겠어 여러분 나 틈oth insmm 안녕 안녕 왜ั Table 대단이 스마일 스카이 Save 지금 좀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너무 위까지 올라갔어 우와 우와 다 보인다 그니까 진짜 형님 사이로 보이는 것도 진짜 예쁘네 하지만 너가 더 예뻐 몰라? 응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냈어 사인을 뻔해 시그널 뻔해 생삼 영국 차례봐 스푼